신비의 원석, 미래의 에너지! 하나의 원석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모두 보유! 신비한 전기석, 토르말린! 전 세계적으로도 비싸고 귀하기로 유명한 토르말린 원석으로만 무려 189개! 가득가득 꽉꽉! 100도 이상 견디는 두꺼운 실리콘 내열열선 채택! 뜨끈한 온열로 토르말린 원석을 뜨겁게 달고 강력한 원석외선을 통째로 파파! 여기에 최대 2.5마이크로미터! 고성능 근적외선 LED 램프 무려 6개가 쫙! 강한 열 작용으로 근육 속속들이 뼛속까지 뜨겁게 지져드립니다. 배, 태같고 허리 안 좋은 사람 다 나와들 보셔! 여기 토르말린으로 딱 지져만 주면 허리 확 풀린다니까! 20년 허리 전문 연구! 류기혁 원장과 동천의르기 공동연구개발! 동천의르기 토르말린 근적외선 뜬질기! 그 어떤 단추리에도 기다릴 필요 없이 급속가열 초스피딩! 차는 순간 절절절 끓는 열! 원적외선과 근적외선이 하나로 만나! 근육 속속들이 뼛속까지 뜨겁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생명의 에너지인 전기가 통합니다. 이제 전기석인 토르말린을 뜨겁게 달고서 우리 몸에 직접 강하게 싸주면서 시원한 뜬질로 몸 전체를 개운하게 해드립니다. 첨단기술의 결정체! 전기석, 토르말린의 핵폭탄급 원적외선 뜬질! 줄줄줄! 물처럼 녹아내리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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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색이 그냥 다들 호원하시네요! 허리 시원하시죠? 네, 허리도 시원하고 이걸 하니까 뼈속까지 뜨끈뜨끈 시원하고 후련해지네요! 근적외선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머님 어깨 하셨는데 어떠세요? 뜨끈뜨끈하면서 온몸에 지금 이렇게 막 이만에 땀이 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머님 곧곧하게 앉아계시는데 허리 시원하시죠? 아, 신발 뒤로 불가발 속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토르말린이라 다릅니다! 아버님 허리 어떠세요? 근적외선이 나와서 그런지 아주 뜨끈뜨끈하니 등하고 배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토르말린 근적외선 뜨끈뜨끈! 고가의 휘말린 근적외선 뜨끈뜨끈! 사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못 사셨습니까? 더 이상 가격 걱정 없으시도록 80만원대, 50만원대, 30만원대 모두 지워버린 10만원대 파격 찬스! 사이즈 상관없이 누구나 착용하는 그 순간부터 예열 없이 급속화열! 첨단 디지털 조절기 채택! 3단계 타이머 조절! 미온, 저온, 중온, 고온 등길까지 온도 조절! 급속화열로 기다릴 필요 없이 켜자마자 오크, 오크! 토르말린과 근적외선 10짐들이 바로 이 가격이라니! 이 가격! 진짜 말도 안 돼! 한 번 구입하면 평생 쓰는 동천 의료기 토르말린 근적외선 뜨끈지기! 허리 속속들이 뱃속까지 부근! 뻐근한 어깨, 등, 엉덩이까지! 전신에 쏟아지는 도르말린 원중외선 폭탄! 오븐 내 좋은 거! 내 허리! 새색시어 허리 되겠어! 전기요금은 전구 하나 정도보다 적은 초절전 뜸질기! IC칩에서 첨단 마이콤 제어방식 채택! 불량시 자동 전원 차단 안심 설계! 제 평생의 허리 연구 노하우를 여기 다 담았습니다! 허리가 정말 가뿐하고 개운해지실 겁니다! 20년 허리 전문 연구원! 류기혁 원장과 동천 의료기 공동 연구개발! 동천 의료기 토르말린 근적외선 뜨끈지기! 59만원? 49만원? 39만원? 모두 공항입니다! 기존가에서 67% 폭탄 인하! 사상 초특가! 한 달 39,600원! 무이자 5개월의 혜택! 일단 써보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낸 돈 다 돌려준대요! 자신감 대단하죠? 이젠 토르말린 원적외선과 고성능 근적외선의 강한 열 착용으로 근육 속속들이 뼛속까지 뜨겁게 찢어드립니다! AS도 2년 무상 전격 실시! 동천 의료기가 평생 AS 포장! 허리 건강, 허리 건강, 배 건강, 전신 건강을 위해!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비싸고 귀하기로 유명한 포르말린 원석으로만! 무려 189개! 가득! 가득! 꽉꽉! 푸르말린! 푸르끈뚜끈뚜끈! 불가마에서 지지는 것처럼 온 몸이 녹아내려요! 포르말린이 이렇게 가득 근적외선까지 팡팡 나오는데 이 가격 말이 되나? 너무 저렴해요! 뜨끈뜨끈한 온열이 토르말린을 달고면서 강력한 근적외선까지 함께 뜨끈뜨끈 취소드립니다 토르말린과 근적외선 LED가 내뿜는 강력한 열로 차원이 다른 뜸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년 허리전문연구 류기혁 원장과 동천의료기 공동연구개발 온몸에 땀이 쫙 빠져나옵니다 이제 허리지지로 불가만 안가도 되겠네 토르말린 근적외선 찜질이 제일이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올겨울 끝이에요 허리 벽이가 힘들다? 허리가 늘 뻐근하고 히리다? 평생 사용할 허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토르말린의 원적외선과 피부 속 깊게 침투하는 고성능 근적외선의 강한 열 착용으로 뻣뻣한 허리, 시린 허리를 매일매일 뜨겁게 지져드립니다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옛날 내 몸이 아닌 것 같으신 분 어깨, 허리가 뻐근하고 시리신 분 배, 허리 등 몸이 차가우신 분들 추운 데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 택배 등 무거운 짐을 많이 드시는 분들 20년 허리 전문 연구 류기업 원장과 동천 의료기 공동 연구 개발 동천 의료기 포로말린 근적외선 찜질기 59만원, 49만원, 39만원 모두 아니다 기존가에서 67% 폭탄 인하 사상 혈택값 한 달 39,600원 무이자 5개월의 혜택 일단 써보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낸 돈 다 돌려준대요 자신감 대단하죠? 매일 포로말린 원적외선과 근적외선으로 허리 뜸질받는 기업 하루 겨우 542원 AS도 2년 무상 전격 실시 동천 의료기가 평생 AS 보장 허리 건강, 배 건강 전신 건강을 위해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고맙습니다. UFC